자 네 네 네 저희 아스정 소감 일단 이렇게 저희 정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본 상도 저희 아버지 분들이 만들어주신거라고 저희 7명 모두 생각하고요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많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항상 저희 위해서 60초 지났어요 노력해주시는 많은 스텝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 이해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에요? 아스정 소감 일단 이렇게 저희 정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본 상도 저희 아가씨 분들이 만들어주신거라고 저희 7명 모두 생각하고요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많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항상 저희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저희 스텝 많은 여러분 많은 스텝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혹시 호피가 있잖아요 저에게 하고싶었던 일이 있으면 올해 까지만 올해 고고 하고싶었던 일이 있다면 올해 고고 아 올해 고고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가스벤의 2020년에 한방치겠습니다 아우 날려버릴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가스벤의 운세 렛츠기릿 아 진짜 돈주고 해야되는거야 믿어 믿어 여러분 형은 안 믿어 형 은근 운 좋아 괜찮아 해봐 해봐 믿습니다 어 벌써 느낌이 안 좋네요 해봐 일단 아까와 왜 안보여? 얘는 막 보이는데 한 명 한 명 이런거 더 좋은거야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먼저 하나 이거 보자 나 세벤의 운세 이거 봐 돌리는거 아니야? 발로 뻗겨야돼 이거 한번 봐 아니야 둘 시작 네 읽어주세요 이미 완벽한 당신 당신 맞아 당신 2020에는 찐한 우정까지 겟 뭐라고 우정까지 겟 우정운세 같은 느낌 그릇 이른다고 무슨거에요? 아니 You know who Get? 어 그냥? Get 오이오 aw이 재화삐 팀마다 팀마다 통 있는거 아니죠? 어 트리퍼 트리퍼 하나 더? 제봉이 형 하나 더 뽑았죠? 이거 또 뽑아 도둑 토닥 2019. 정말 고생 많았어요. 2020년은 더 끈끈한 우정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될 거예요. 아까랑 같은 말 아니에요. 나 갓세븐 위한 약간... 나쁜 말 없어요. 나 보이지 않나 있어요? 없죠. 없죠. 만족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만족해. 하나 더 뽑을까? 하나 더 뽑을까? 저 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날 거가 없어. 오케이. 대박날 거가 없네. Let's get it. 이번에 더 뽑은 거 뽑으니까. 오, 내 가리비. 나 만들어줄게. 오, 죄송합니다. 오, 소름! 오, now or never. 하고 싶던 일이 있다면 올해! 한 마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터지시고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요! 고맙습니다. 오, 뭐야 나 고양이네. 네. Happy New Year! By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ick up the phone, baby! He's Le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I got you, bro. 왜? Pick up the phone, baby! He's Le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